5. 학문이라는 이름만 달면 모든 사람은 취해야 하고 교육계는 좋지 않은 학문이라도 청소년에게 배우기를 강요해도 되는가? 하물며 가축인 소나 말도 아무 풀이나 먹지 않으며 독이 없고 삶에 도움이 되는 것을 골라서 먹는다. 또 개가 풀을 뜯어 먹는 것은 먹은 것이 잘못되어 속이 불편할 때 토하기 위해 식도를 자극하는 거친 풀을 골라서 먹는다. 짐승도 취할 바와 금할 바를 구별할 줄 알건을 하물며 인간이 그것도 교육자가 교육자료의 가치조차 제대로 구별하지 못해서야 무슨 교육의 가치가 있을 것인가? 지난 11월 18일 치러진 수능시험에 해결 변증법 지문이 출제되어 많은 학생과 언론에 손가락질을 받고 국민이 교육계를 의심하게 되는 일이 생겼다. 다지 선다형 문제에서 변증법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해도 찍어서 답을 맞출 수 있는 시험구조에서 출제 성향에 눈치를 채고 답을 정하거나 그도 아니면 운에 맡기고 연필을 굴려서 찍은 수험생들은 자기 인생에 아무 도움도 이해도 안 되는 문제를 푸느라 얼마나 고뇌하고 가슴이 답답했을까? 해결이라는 250여 년 전 독일 사람의 주관적인 편견이 이 시대 사람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길래 교육계가 이 21세기에도 정, 반, 합을 되내며 인생의 기로에 선 청소년들에게 쓸데없는 고민을 안겨주는가? 일상적인 학교 교육에서 변증법이란 이런 것이라고 가르칠 수는 있지만 중요한 대학교 수능시험 문제로 출제하기에는 검증조차 안 되는 내용으로 원성을 들을 만한 잘못된 조치였다. 출제문, 나의 문장은 출제자의 변증법에 관한 이해도를 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나, 1. 변증법의 매력은 종합해 있다. 2. 그런데 그가 내놓은 성과물들은 과연 그 기획을 어떤 흥결도 없이 완수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을까? 3. 예술로부터 철학에 이르는 과정에서는 객관성이 점차 지워지고 주관성이 점증적으로 강화, 완성되고 있음이 확연히 드러날 뿐, 진정한 변증법적 종합은 지루어지지 않는다. 4. 직관의 외면성 및 예술의 객관성의 본질은 무엇보다도 감각적 지각성인데, 이러한 핵심 요소가 그가 말하는 종합의 단계에서는 완전히 소거되고 만다. 5. 변증법에 충실하려면, 해결은 철학에서 성취된 완전한 주관성이 재객관화되는 단계에 절대정신을 추가했어야 할 것이다. 6. 예술은 철학 이후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유력한 후보이다. 실제로 많은 예술 작품은 사유를 매개로 해서만 설명되지 않는가? 게다가 이는 누구보다도 풍부한 예술적 체험을 한 해결 스스로가 잘 알고 있지 않은가? 이 때문에 방법과 철학 체계 간의 이러한 불일치는 더욱 아쉬움을 준다. 위에 열거된 내용은 출제자 자신이 변증법에 대해 옳은 이해를 하고 있는지 문제나의 문장을 나눈 것이다. 출제자 인식에서 1. 사는 해결 변증법의 실제적 결함을 파악하고 있다. 그런데 5. 변증법에 충실하려면, 해결은 철학에서 성취된 완전한 주관성이 재객관화되는 단계에 절대정신을 추가했어야 할 것이다. 라는 말은 첫째, 세계의 명제와 가치에서의 절대정신이란 존재할 수 없으며, 둘째, 해결 변증법 자체가 궤변이어서 기능적으로도 실현불가능한 개념이다. 그런데 출제자는 해결 변증법은 정, 반, 합이 가능할 것을 해결이 미비함으로써 충실하지 못한 논리가 되었다고 절대정신의 객관화를 주문하고 있다. 이것은 출제자보니 여부를 떠나서 학생들을 속이는 행위다. 더해서 6.의 구문에서 기 때문에 방법과 철학 체계 간의 이러한 불일치는 더욱 아쉬움을 준다. 라는 표현은 아쉬운 부분만 극복했다면, 해결적 변증법이 인류에게 유용한 이론이라는 뜻이다. 다시 말하면, 해결이 말한 대로 변증법은 자연과 인생의 편제에서 이가 발전하는 방법띠라는 주장에 동의하지만, 다만 방법과 철학 체계 간의 이러한 불일치로 완결되지 못한 점에 있어 아쉽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변증법은 의심할 수 없는 세상의 발전법칙인가? 무릇학문은 작게나마 삶에 기여할 가치를 지니지 못하면 배울 가치가 없는 학문이다. 해결 사후 200년 동안 변증법이 인류문명에 이바지한 일이 무엇이 있는가? 변증법이 유일하게 쓰인 것은 정권력에 몰두한 정치 몰입에 들에 의해 공산주의 이념 정립에 쓰였을 뿐이다. 변증법적 유물사관으로 냉전시대를 열었고, 세력 간의 이념 대립과 잦은 전쟁으로 수많은 생명이 변증법적 유물론의 재물로 바쳐졌다. 변증법에서 대술은 초보 단계에, 종교는 성장 단계에, 철학은 완숙 단계의 절대정신이다. 이에 따라 예술 종교 철학 순회 진행에서 명실상부한 절대정신은 최고의 지성에 의거하는 것, 즉 철학뿐이며, 예술이 절대정신으로 기능할 수 있는 것은 인류의 보편적 지성이 미발달된 머나먼 과거로 한정된다. 해결은 예술을 좋아하는 사람을 보편적 지성이 미발달된 머나먼 과거의 지성인이라고 했다. 학문이라고 하기엔 너무 엉뚱해 질색을 할 만한 주장이다. 지금 한류 바람을 몰고 다니는 한국 영화나 bts 예술을 좋아하는 세계인이 지성이 미발달된 사람이라는 변증법의 주장을 한류 팬이나 아미들이 알면 난리가 날 만한 일이다. 교육계는 미래 세대를 위해 반성하고 개혁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